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 제2공항에 대해 군사공항으로의 활용 배제와 도민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이 전제된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는 읍면동 자치제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해를 넘기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연구용역 발표를 미루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몇 가지 전제가 지켜진다면 제2공항 사업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필요함이 군사기지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들이 있어야 되겠다 관련되어진 그리고 이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 안에서의 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공항 입지는 현재 논의되는 성산지역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치권과 정부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2공항을 하게 된다면 성산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지 않겠나. 그럼 새로운 논의를 또 8년 동안 다른 곳에 가서 하게 되어지는 이 소모적인 갈등을 더 이상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를 저는 법안도 냈었는데 관련되어서 4년 동안 임기제를 같이 하게 하는 방식이 런닝메이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거 제도가 그냥 당장 가능하다면 저는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게 맞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여섯 개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더 나아가 읍면동 자치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만 단위, 3만 단위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읍면동 정도를 사실은 기초자치권을 부활시켜서 권한을 주어도 충분히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자치 역량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선이 1년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의 굵직한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증설을 놓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이 또다시 해를 넘기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정리 비대위가 증설공사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현직 지사와 문화재청장 등 11명을 무더기로 고발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공사가 재개되려다 중단된 제주시 구자업 월정리 동부 하수처리장. 당근수확철 공사를 멈춰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을 시공사가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오는 17일까지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사 허가와 관련해 오영훈, 원희룡 두 전현직 지사와 문화재청장 등 11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에는 비대위 대표와 월정리 주민 등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오영훈 지사가 증설허가서를 발급하면서 주소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했고, 원희룡 전 지사는 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서를 위조해 공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장 등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거대한 용천동굴의 규모를 고려하면 집어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오영훈 지사가 지난달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 하루 하수 처리량이 시설 용량의 100%에 육박해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제주 지역의 환경 여건을 고려할 때 증설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공사도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으로 커지는 손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주민과 합의한 오는 17일 이후에는 공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법원의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오는 17일까지 마을회와 상생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월정리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 2006년 제주특별재치도가 출범하고 시군이 폐지되면서 문제가 드러나자 그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추진됐는데요. 하지만 두 차례의 시도 모두 좌절됐습니다. 이후 민선 8기 오영훈 지사가 제주형 기초단체 부활을 공약했고, 올해 관련 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2011년 처음 구성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우군민 지사가 공약한 제주형 특별자치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년 3개월의 회의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내놓았으나 2013년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후 4년 뒤 원희룡 지사 때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다시 가동됐고, 행정시장 직선제가 또다시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해 또다시 좌초됐지만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직선제로 시장군수만 뽑든 아니면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하든 아니면 어떤 행정체제든 제주도가 다수의 제주도민이 원하는 행정체제이면 중앙정부로서는 논의해볼 수 있고 또 수용 가능할 수 있고. 지난해 당선된 오영훈 지사 또한 현재 행정계층 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현재의 행정체제가 만족할 만한가 미래 제주를 위해서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시군을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작업을 추진합니다. 동시에 올해 예산 15억 원을 추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용역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적합한 모형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주민투표 이런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풀보리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지 또 얼마나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수산물 어획량 강원도 동해안의 수산물 어획량에서 방어가 오징어를 넘어서며 수산물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어 주산지였던 제주도도 이 같은 수산업의 변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입니다. MBC 뉴스 송원입니다. 오징어의 빈자리는 방어가 채웠습니다. 1년 전 3천 톤 수준이었던 방어는 2배 수준을 기록하며 동해안 대표 수산물로 올라섰습니다. 강원 동해안의 어획량 상위를 보면 방어가 1위, 2위는 붉은데게, 3위와 4위인 오징어와 가자미는 어획량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어획고에서는 고가 어종인 오징어와 문어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어는 자원 회복 노력으로 어획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오징어는 자원 고갈에다 수온 변화로 어획량을 늘릴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수산업계는 방어가격 경쟁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작은 방어를 잡아 가두리에서 1미터 이상으로 키워 겨울철에 마리당 수십만 원에 파는 게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온 변화로 인한 방어의 독주는 강원 동해안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징어는 기후변화와 남핵에 의해서 개체수가 상당히 줄어든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방어의 경우에는 올해 9월부터 동해안을 따라서 예년에 비해 높은 수온이 유지가 되면서 어장 형성이 원활한 것으로. 수산물 어획 지도가 바뀌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게 어업과 동해안 관광 상권의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습니다. 여전히 참 북서풍이 불고 있어서 아침엔 체감상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올라서 10도 안팎이 예상되고요. 내일은 바람의 방향이 서풍 계열로 바뀌면서 추위가 더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대기지는 보통 정도겠고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영하권을 보이면서 얼음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한라산 산행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지역 4도, 서부지역 5도, 동부지역 3도인데요. 동부지역은 현재 체감온도 영하 1도를 보이고 있고요. 성파막은 체감상 영하 6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와 동부지역 10도, 남부지역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지역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10도 안팎이 예상되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모레 금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에도 강풍이 예상돼 물결이 거세질 텐데요.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제주에는 금요일 낮부터 토요일 아침 사이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제주 산지에는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동홍 힐링사우나 김훈 대표 100만 원, 돌연초등학교 3학년 4반 7만 3천 원, 이청암님 2만 190원, 한림갈치연승선주협회 김수원 회장과 회원 일동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오는 31일까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겨울 전지훈련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는 선수단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제주에서 겨울 전지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실시한 선수단은 3만 천여 명으로, 지난해 겨울철 전체 전지훈련 선수단 6천여 명보다 5배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학교 운동부에 제주 전지훈련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선수단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 제2도시 우회도로인 연북로가 다음 달 초 완전 개통됩니다. 제주시는 번영로에서 삼화지구까지 1.96km 미개통구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초 완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북로 11.5km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서 신제주에서 화북까지 교통량이 분산돼 교통 흐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 종친회원 6명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체에 종친회 토지를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며 중장비를 동원해 울타리와 배수로 등을 부서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야산에서 불법으로 말을 도축한 혐의로 70대 마주와 60대 도축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초지에서 허가 없이 말을 도축해 팔려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고 현장에서는 새끼를 뱀 말 2마리가 추가로 발견돼 동물보호소로 인계됐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